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폴님의 프나펑 영상도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꿀잼 유척 바로 출발합니다. 보프! 지난 이야기! 보프에게 당한 사르벤테와 르부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셀레버! 셀레버와 보프의 싸움 도중 보프가 셀레버에게 당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걸프가 악마로 변신하여 셀레버에게 대신 향하게 된다.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 보프는 완전히 이불에게 잠식되어 완전체 이불 보프가 된다. 이불 보프 초각성! 이야 이거 걸프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는 동생 나사지 아닌가? 같이 넘어왔네. 야 초각성한! 버프 VS 셀레버! 과연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우. 야 아까는 일반적으로 부프가 당했었는데 초각성한 이불 버프. 일단은 거리를 두면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보프 쫓아가야죠 상황파가 끝났고 다시 공격한다 이번에는 좀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일방적으로 보프가 완전 차참하게 발려섰는데 이번에는 싸움이 됩니다 셀럽은 좀 약간 당황한 것 같습니다 생각외로 너무 강력한데요 이블보프 이게 바로 완전 힘을 해방한 이블보프의 위력이에요 그래도 너 무적은 아니잖아 촛날 찌르기 궁극기 가볍게 막아요 초이블보프 무서운데 이걸 막아 이것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빵 야 이거는 셀럽이 당할 것 같다 우와 오 오 황탱볼처럼 숨겨나가버렸어 힘을 숨겨놓고 있었구먼 왜 이제 잘 꺼낸거지 도망치기 해모폼 변경 그대로 내려찍고 잡고 던져 이건 좀 위험해 내가 도망치면서 상황을 시켰봐야겠어 흔들만 맞으면 짝사겠는데 야식 야식 하하하하하하 어딜 도망가고 그래 나랑 놀자고 하하하하 주망칠 곳을 없애버리면 되지 쇼이블버프의 연속공격 셀레버가 좀 많이 벅차 보이는데요? 720도 헥토파스칼 캔 빵 느려 느리다고 좀 더 빨리 힐살 톱날 공격 와 손이 전기톱이 되어버렸는데요? 저거는 막아도 갈리겠어 야야야야야야 갈린다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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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셀레버 버틸 수 있겠냐 이거? 하하하하 이걸 버티나 좀 많이 버거워 보이는데? 뿡 뿡 빵 오 잠깐 틈이 보이자 연속공격으로 에블버프를 몰아세웁니다 뚫려 다시 한번 톱필살 훈달 찌르기 어택이 야 철괴 절괴 정말 단단해졌어 안 뚫리는데? 어 뚫렸나? 최선의 공격인가? 이제 내 차례야 Stamp 지킹 침 워 너무 쎄 날라간다 셀레버 우아 헤헤헤헤헤 헤헤 동굴게 동굴게 빙글 빙글 돌아가면 마구 날려요 어떻게 그 강력했던 셀레버가 순식간에 장난감이 돼버렸습니다 잠깐만 오프가 짝을 먹었습니다 셀레버 이러다 죽었어 우리 오빠에게서 당장 떨어져 고양이 꼬마 숙냥을 또 아니면 너가 네 오빠 대신 당하러 왔나 이쁘다 담으라 가까이 오지마 물러서 빨래 위험해 보프가 있는 차원에서는 셀레버가 제 힘을 발휘를 못하는 모양이나보여 자 그렇게 일단은 오! 슬로퍼가 완전히 내둥댕이 쳐졌어요. 목소리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셀레버도.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동생 라사지! 오! 라사지의 랩 실력은 어떠죠? 오! 라사지 역시 목소리가 겁나 큰 것 같은데 얘도? 꽝! 라사지의 랩! 발사! 지구가 울린다! 오! 라사지는 약간 원거리 공격도 가능한가 보네요. 캐론 타임인데? 라사지는 아빠 르브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나봐요. 오! 생각지 못한 공격에 초이불복부 약간 당황했어요. 오! 일방적으로 또 당하는 듯 했지만 라사지 강력합니다. 마구마구 몰아세우는데! 초이불복부가 날라가네? 왜? 그렇게 셌던 애가? 귀찮게 말이야. 저걸 어떻게 없애야되지? 역시! 르브가 보이네요. 예, 제 예상이 맞았어. 그냥 실제로 없애버려주마! 찌르고? 마구마구 휘찌르는데? 야,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라사지? 오! 무빙이 실력이 화려한데요? 다 피하는데? 피하면서 공격! 피하면서 공격! 무빙! 무빙! 잼 strengths 오! 약간 진짜 여까나가거 아니냐? 엿.. 찔린다 위험해! 라사지! 노우! 잠깐만.. 라사지도 이렇게 다 하는구나 설마? 이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와아아아아아 이때 각성한 셀레버 동생을 지키기 위해 나섭니다! 쇽쇽쇽쇽 어? 자 일단은 입을 못 풀었다 썰어버린 다음에 자기 차원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하아 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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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너가 이겼다 근데.. 너 부모님 구하러 왔잖아 스타르벤트랑 루프는 어쩌고 어? 뭐.. 뭐됐어요 쟤네 이거 맞아? 어어 그렇게 일단 정신을 차린 포프 어? 대행히 무사히 돌아온 것 같으면서도 이 이야기의 결말 이대로 끝인가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